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특별교통수단, 두리발의 콜센터에 아주 감동적인 편지 한 통이 전달됐습니다. 지난 11일,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휠체어를 타고 두리발의 콜센터를 찾았습니다. 남성은 콜센터 직원에게 가방 하나를 건네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. 그 가방 안에는 콜센터 직원 19명이 모두 함께 나눠먹을 수 있는 만큼의 과자,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. 남성은 편지에서 두리발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표했는데요. 폭언이나 막말 등으로 힘이 들 때도 있겠지만, 상담원들 덕분에 어두울 수 있는 누군가의 삶이 화사한 빛을 바란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.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정성스럽게 쓴 감사 편지에 콜센터가 눈물바다가 됐다며, 앞으로도 마음을 담아서 상담에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부산시설공단 관계자 부산시설공단 관계생